헬스장 단 한 반도 안 가봤는데 헬스 입문자는 PT가 필수일까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니가 찐따 새끼면 PT 받는 게 좋을 수 있지 그러니까 헬스장을 다 처음 간다고 해서 다 같은 초보자가 아닌 거야 나를 예로 들어보죠 저는 고3 때 처음으로 헬스장을 갔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축구 존나 하고 체력장 다 특급 받고 학교 체육부장 하고 달리기 대표로 개주 뛰던 애고 이런 내가 20살의 헬스장을 처음 갔어? 그냥 얼추 해 지 혼자도 그냥 옆 사람 보고 흉내내면서 대충 해 자세가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잘 못해도 근육이 올라와요 자세가 좀 이상해도 근육이 올라와 대충 근육이 올라오고 나면 오히려 감을 좀 잡아요 아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더 좋구나 아 이렇게 하면 펌핑이 더 잘 오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얼추 배워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하면 근데 태어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축구할 때 제일 쓸데없는 포지션 같은 거 하던 애야 아니면 골키퍼 같은 거 하던 애야 가위가위 뽑기 하면 제일 마지막에 뽑히던 애야 체력장 막 3등급 4등급 나왔어 체육 점수 막 70몇점 나오고 막 이랬어 이런 애가 20살이 돼서 처음으로 헬스장에 가? 그럼 나도 권상우 돼야지 이래? 애지가 나면 안 돼요? 난 존나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 가끔 이제 키가 작고 체중이 좀 조금 나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그냥 비율적으로도 다리가 짧은 애들이 있어요 박재범씨가 키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170은 넘지만 박재범씨는 키가 작지만 팔다리가 짧은 건 아니에요 뭐 다리 길이도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고 팔은 굉장히 길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키가 작은데 작은 와중에도 비율적으로 다리가 짧은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뭐가 유리할까요? 상체 운동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몸의 비중 중에서 상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야 근데 체중도 60kg가 안 나가 이런 새끼가 턱걸이를 10개를 못 땡길 일은 잘 없거든요 얘는 그냥 집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처음 운동시켜도 턱걸이 5개가 땡겨질 거고 조금만 노력하면 10개, 15개가 땡겨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자기가 운동 타고난 줄 알아 왜냐면 TV 보니까 뭐 김종국 형님이 턱걸이 한 15개 정도 땡기고 나니까 힘들어해 어 근데 내가 턱걸이 15개가 되는데 나 운동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나 혹시 천재인가? 다리가 X발 퇴화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장애인 풀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하체가 없으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턱걸이를 막 50개씩 땡겨버리거든 그 수련을 하신 분들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역도를 머리 위로 들지 않습니다 벤치프레스로 해요 벤치프레스가 역도 동작이에요 뭐 그런 분들 턱걸이 50개씩 땡겨버리거든 왜냐면 하체가 없으니까 그럼 키가 작은데 그 중에서도 비율적으로 하체가 굉장히 짧다 거기다 가늘기까지 하다 이러면은 하체에 사실 없는 거거든 그럼 턱걸이 당연히 20개가 땡겨줘야지 근데 자기가 타고난 걸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김종국 형님은 하체 발달형 체형이란 말이야 하체가 더 좋아요 상체보다 윤성빈씨도 상체보다 하체가 더 좋아 그럼 이런 분들이 턱걸이를 10개 15개 땡기는 거하고 하체가 지금 거의 인삼같이 생긴 애들 인삼 뿌리같이 지금 약간 나 있어 그냥 하체가 몸이 좀 큰데 하체가 그냥 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체형상 이런 친구들이 턱걸이 10개 15개 땡기는 거하고는 그냥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자기가 존나 잘 치는 줄 알아 연병을 떨고 있죠 그래 놓고 이제 그 새끼들이 그럼 뭘 못하겠어 스쿼트를 못할 거 아니에요 윤성빈씨나 김종국 형님이나 막 스쿼트 200씩 때려버릴 거 아니야 똑같이 턱걸이 15개 하고 근데 이제 인삼 뿌리같이 다리 조금 나 있는 애들이 야 너 근데 스쿼트는 얼마나 해? 이러면 아 나 스쿼트 안 하는데? 스쿼트 왜 안 해? 야 스쿼트 하면은 그 바지 핏 안 좋아져 오태 안 좋아져 허벅지나 일부러 안 해 이지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도 알 거야 자기 다리가 퇴화해 있다는 걸 하체가 XX인이라는 걸 그렇죠 인간의 형태만 있는 다리죠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 자기가 그걸 알아챌 때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저도 19살 때부터 헬스장을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육활동 같은 걸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고 이랬으니까 운동 신경이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축구도 곧잘 했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헬스장에서도 나는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턱걸이도 잘 땡기고 벤치프레스도 조금 약한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120kg 이상은 들었고 뭐 이랬으니까 내 운동 잘하는 줄 알 거 아니야 달리기도 빠르고 이러니까 나는 그냥 헬스만 잘하는 거 아니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 그러다가 제가 26살 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크로스피트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서울까지 갔어 내가 크로스피트였는데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말 1일권이 2만원이었어요 그때가 엄청 옛날인데도 막 2006년 7년 이때였는데도 그걸 제가 1권 2만원을 끊고 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X발 널린 거야 아무리 키픽프럽이라고 한들 턱걸이를 X발 50개를 해버린다니까 내가 동네에서 턱걸이 한 20 몇 개 정도 한 다음에 존나 잘 땡긴다고 야 너 턱걸이 진짜 잘한다 원숭이야 원숭이 이랬는데 서울 크로스피트 박스 가가지고 턱걸이 50개씩 땡기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막 맥이 풀리지 그게 이제 인간이 성장해가는 관문들이잖아요 사실 거기서 그걸 보고 정우성은 어떻게 될까요 슬램덩크 정우성입니다 우성이는 웃었다 턱걸이 50개야 나도 열심히 해서 턱걸이 50개 할래 이게 이제 슬램덩크 정우성 서태웅 타입 이런 새끼들은 이제 마음에 상처도 없고 발전적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와 X발 내가 턱걸이 20개 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 넓고 고수는 많구나 아 X발 내가 X밥이었구나 지무룩하게 집에 돌아가 하지만 조금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자신감을 다시 찾아가죠 그래 나도 해보자 50개는 모르겠고 내가 30개는 한번 찍어보자 이 사람도 발전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인생 발전 못하고 영원히 X같이 살 애들 저 사람 50개 했고 내가 20개 했지만 나도 저 사람의 뒤지지 않음 나 운동한지 얼마 안됐어 저 사람은 헬스한지 10년도 넘었을걸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 아 저 사람 체중 별로 안나가네 당연히 50개 땡기지 야 나도 75kg 했으면 50개 땡겨 이런 애들 있잖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런 새끼들은 이제 발전이 없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턱걸이 같은 거 쓸데없다고 심포도지 타는 애들도 있을 거고 턱걸이 갑자기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뭐 래플다운 하러 가고 로우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이 지랄 연병 떠는 애들 그러니까 도망치면 안돼 받아들여야 돼 아니 그러면 X발 니가 1등인 줄 알았어? 니가 뭔데? 니가 뭐 태릉선수촌에 있는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동네 헬스장 다니던 새끼인데 니가 그러면 전국 1등인 줄 알았어? 아닌지 너도 알았잖아 근데 왜 지랄이냐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는 줄 알아요? 어 이거 진짜 실환데 이거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고3 때 헬스를 했는데 저랑 같이 헬스를 하던 이제 상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헬스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재밌게 놀고 했어 그때 내가 벤치프레스를 한 80kg 정도 들었는데 고3이 80kg 들면 사실 꽤 많이 드는 거거든요 한 개 든 거 아니야? 5개 이상 들었을 거야 아마 88kg까지인가 들었어 한두 개 정도는 5개 이상은 80kg도 했었고 그 정도면 꽤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센 줄 자부심이 있는 거야 동네 총구석에서 동네 헬스장 다니니까 아저씨들 중에서도 나보다 벤치 잘 드는 사람이 몇 명 없어 한 두세 명 돼 근데 내가 정신 승리를 하죠 내가 저 나이 정도까지 헬스를 하면 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들걸 막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해 그 아저씨들도 뭐 한 110, 120kg 이 정도 딸이야 그 정도 딸이는 이제 동네에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었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몰라 벤치프레스를 200kg를 들 수 있다는 거를 몰라 아예 TV에서 올림픽 역도가 나오면은 역도 선수들이 한 200kg 정도 머리 위로 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3개 기록이 한 저 정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드는 사람은 뭐 한 180 들겠지? 그러면은 보디빌딩 선수 얘들아 140, 150 들겠지? 그럼 나도 한 26살 되면 그 정도 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 혼자 자신감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무슨 영화를 봤는데 그게 미식축구 영화 뭐 이런 거였어 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정말 원판을 내장을 끼고 하는 거야 내장 내장이에요 20kg씩이잖아요 80kg, 80kg 160에 봉까지 하면 180kg야 근데 한 개 드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드는 거야 거기 영화 배우가 물론 그냥 그 영화 배우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지 마동석 같은 사람이었겠지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음 저거 파운드야? 저거 파운드네 20파운드네 20파운드면은 한 9.5kg 되나? 그러면은 9,4, 36 72kg 92kg네 아 92kg 10개 나보다 조금 세네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생각해버려 내가 그냥 정한 거야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알지 그 사람들이랑 나랑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근데 그때는 내가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이 존나 세진 시기였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내가 뭐 해서 포기를 했는지 알아? 나도 내심 저거 킬로그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거 파운드야 이러고 있었던 시기야 그러던 와중에 덩치가 존나 큰 흑인이 나오는 어떤 영화를 또 봤어요 일부러 그런 걸 찾아본 거야 이제 처음에 그거 컬처 쇼크를 느낀 다음에 일부러 이제 그런 운동하는 영화 같은 걸 막 찾아서 본 거야 어떤 몸 존나 큰 흑인이 나와 벤치프레스에 가더니 그 아저씨도 한 200파운드 정도 세팅했던 것 같대 그러면은 뭐 한 90몇 킬로쯤 되거든요 벤치프레스에 눕더라고 난 생각했지 아 그럼 그렇지 저번에 그 400파운드 든 새끼 400파운드 아니네 200파운드였네 야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도 200파운드인데 이러면서 90킬로로 벤치프레스 한 10개 하려나 보다 나도 저 정도 목표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 X뻐놈이 갑자기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응? 뜨는 거야 응? 이 X새끼가 3두 운동을 하는 거야 90킬로로 그때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서는 더 이상 저 자신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아 저 새끼는 내 벤치프레스 1RM으로 3두 운동을 10개를 조지는구나 X끼가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아 세상은 넓구나 완전 라잉까지는 아니고 뭔지 알잖아 대충 그냥 이마빡에서 왔다갔다 하는 뭐 요런 느낌이죠 진짜 라잉으로 할 것 같으면은 90킬로는 좀 힘들 하는 새끼 있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하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대충 그냥 한 이마빡 정도에서 이렇게 반 프레스 반 라잉으로 하면 가능하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약물을 사용하는 헤비급 바디빌더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삶의 빅기들이란